그 다음에 엘보는 럭실론을 꼽았다 그래도 라켓 프레임이 무게가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충격이 큰 줄인데도 불구하고 라켓 프레임이 상당 부분을 상세를 해주기 때문에 엘보가 오지 않으신 건 정말 다행스러운데 이 줄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그래서 연엑스 2존 275g짜리로 해서 아이로파를 꼽으려고 하는데 가벼운 소독 강한 샷을 날릴 수 있을까요? 장비 타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부탁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. 우선 대한민국에 참 많은 분들이 엘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가벼운 라켓을 쓰면 엘보가 안 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. 라켓 프레임의 무게 하나로만 볼 때는 무거운 라켓이 엘보가 오지 않습니다. 우리가 보통 라켓 하나가 출시가 되면 보통 두세가지 다양한 스펙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쉐입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머지 특성이 동일할 경우에 무게 하나만 볼 때는 무거운 라켓이 엘보가 올 확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.